오늘은 비가 많이 옵니다 민산초 나무에 열매가 올해는 굉장히 많이 열렸습니다 비가 오니까 빗물을 머금고 있는 산초 열매인데요 지났다가 빗물을 머금고 있는 산초 열매가 너무 사랑스럽고 예뻐서 영상을 담아봅니다 이보다 좀 연했을 때 민산초 장아찌를 담으면 좋는데요 지금 너무 억셔버렸어요 어떻게 하다보니까 시간이 흘러버렸네요 너무 이렇게 알이 너무 단단하니 익어버렸어요 약간 연할때 따가지고 장아찌 담으면 고기하고 드시면 잡내도 없고 참 맛있는건데 제가 식일을 놓쳐버렸어요 비가 계속 오다가 한 3-4일 비가 계속 오다가 한 3-4일 이렇게 잠깐씩은 내려서 오지 않았는데요 오늘 오후부터 갑자기 비가 계속 많이 내립니다 이렇게 됩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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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